안녕하세요 니코베인입니다. 오늘 개봉할 피규어는 네이티브 테이스팅 걸스 이치코 밀크 다시 한번 네이티브 테이스팅 걸스 이치코 밀크 성인 피규어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사이즈가 작아요. 1대8 스케일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종이 비닐 재질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가볍게 뜯어주고 박스가 되게 이쁘죠? 박스에 보면 여기에 테이스팅 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름이 이치코 밀크라고 되어 있고요. 제조사는 바인딩. 바인딩 하면 예전에 제가 몇번 개봉을 한 적 있죠? 그 회사 제품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작은 스케일 피규어도 제조를 하더라고요. 우선 박스를 개봉하려고 했더니만 여기에 이렇게 테이핑이 되어 있어요. 테이핑도 한번 제거해 주고요. 이 친구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얘는 품절이 돼서 구매를 못했고요. 얘네 박스 디자인은 크게 상관없이 파워 서플라이 구조랑 똑같이 생겼어요. 항상 다 이런식으로 만들더라고 아 진짜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세군데에 테이핑이 되어 있어요. 참고하세요. 박스를 열어주면 피규어 소체가 보입니다. 숟가락이 하나 보이네. 여기 보시면 아이스크림이 보이고 이 피규어 소체고요. 되게 작네요. 피규어가. 블리스터에서 피규어를 꺼냈고요. 뒤에 부가적인 파츠가 없으면 테이핑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개봉을 해볼게요. 다 됐고요. 열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가격이면 조금 비싼 느낌이 들어요. 가격이. 우선 숟가락을 뺄게요. 숟가락. 숟가락 퀄리티를 보면 괜찮네요. 이 정도면. 이쁘게 도색이 되어 있고 금색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은 아니겠지? 금은 아니겠지? 당연하겠지. 플라스틱 재질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이 피규어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파츠죠. 아이스크림 모양의 베이스입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아이스크림처럼 보이지는... 어? 잠깐만 착시인가? 뭔가? 어? 여기에 비닐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빠진다는 소리니까 가볍게 빠지네요.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착해 주는 거네요. 베이스가. 그 다음에 피규어 소체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결을 보니까 디테일이 훌륭하죠. 이 정도면. 근데 이걸 보니까 그 뭐죠? 분어발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분어발. 이 뽁뽁이가 어디에 걸쳐 있는 거야? 머리가 분리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머리가 분리가 됩니다. 머리가 분리가 되고. 그럼 이렇게 뽁뽁이를 제어할 수가 있네. 그 다음에 지금 엉덩이 부분이랑 가슴 부분에 또 비닐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분리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우선 이 피규어가 생각보다 작아요. 얼마나 작은지 피규마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옆에다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피그마. 피그마 사이즈랑 비교해 보면 대략 어느 정도 크기인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1대8 스케일의 피규어고 높이가 150mm 15cm라는 소리거든요. 생각보다 작죠. 앉아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피규어가 높이가 조금 낮기 때문에 웬만한 장식장에 어디든 들어갈 거고 GP도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뭐 이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이게 자꾸만 내려가. 이 피규어는 팔을 왼쪽 오른쪽 팔 왼쪽 팔 다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캐스터 오프가 가슴이랑 팬티가 됩니다. 1대4 스케일의 성인 피규어를 한번 리뷰를 했을 때 그 주요 부위의 디테일이 별로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괜찮아요. 이 친구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친구는 품절이라서 구매를 못했는데 걔까지 세트로 딱 맞춰야 되는데 아쉽네요. 일단은 이 숟가락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거치는 형태고 고정이 잘 안 되네. 금수저죠? 너 금수저냐? 금수저를 잠깐 뺄게요. 금수저 금수저. 이상 피규어 개봉기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이 피규어 진짜 괜찮아요. 괜찮은 제품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주세요. 되게 마음에 드네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일단 마음에 든다는 거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